천둥이 너무 크면 뒤에서 할게 없어요 아껴놓으세요 노래하면 어려운 부분 나오니까 이미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잖아 그런거 없어졌어 이렇게 해야죠 하나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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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무튀 노무튀 노래하세요 다시다 거기에 우리 다시 있어 네 이제 제냐아 노래할거야 너무 갑자기 불꺼풀에서 됐어 너무 심포냐 콘셉트 할텐데 하이든 안에서 제냐아 제냐아 노래하세요 그렇지 야 되잖아 어? 그런 퀄리치라고 소리 퀄리치가 다시 제냐아 똑같은데 제냐아 똑같은데 제냐아 제냐아 첫 번째로 노래하세요 노래하세요 토리네 토리네 저 안가서 토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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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 토리네 토리네만 깜짝거리는 토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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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리네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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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조금 작게 시작해서 콘텐츠가 생각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도 에스프레스이고 거기에 프로코캡스 아니야 어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예 너무 너무 빠르게 할 필요가 어떻게 하나? 소리가 환갑니다. 맞는 음만 그냥 예쁘게 내주면 돼. 다시 처음부터 시작 시작 풀수도 어디갔냐?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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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